외과 수술 중 정맥 또는 동맥을 절단하거나 지혈해야 할 때 정확한 출혈 위치에 클리핑하여 혈관의 출혈 부위를 용이하게 지혈하는 혈관 클립이 개발되었습니다. 이 클립은 상하에 서로 교차되는 레그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결착력을 증대시키는 기술입니다. 돌출된 핀이 시술하게 되면 혈관을 관통하여 서로 교차되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교차된 구조의 핀이 혈류로 흐르는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결착력이 기존 클립보다 더 높은 것으로 그리고 이 돌출된 핀을 다공성 펠트 조직으로 감싸고 있어서 시술 시에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펠트 조직이 혈관의 미끄러짐을 방지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또 혈효를 흡습을 해서 더 지혈 효과를 증대를 하게 됩니다.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혈관 클립은 기술적,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